안녕하세요 드러머풍지대 입니다 오늘은 음 배터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블루투스 스피커들 뭐 사가지고 보통 많이 듣죠 그리고 많이 듣다가 보면은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하고 하다 보면은 사용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어이없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수명이 확 줄어들었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스피커는 비파 코펜하겐 스피커를 제가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분해를 했냐 여기 배터리가 18650 4셀에 16.8V로 동작하는 배터리인데 제가 만 충전하면 대략적으로 4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요즘 만 충전해도 30분 듣기가 힘들 정도로 빨리 방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를 교체할까 싶어 가지고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해 가지고 테스트기로 찍어 봤더니 4.2 4.2 4.2 4.2 4.2 이렇게 했을 때 16.8V가 나와야 완전 만 충전에 완전히 새거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만 충전이 안 됐은 상태에서 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여기 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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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8V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에 BMS가 여기 걸려 있었는데 이 BMS가 2.8V 나오는 애 때문에 이 회로를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2.8V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배터리가 수명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BMS는 그 부분을 락 해주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 부품의 배터리가 혹시나 수명이 다 됐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만 충전을 일부러 해봤어요 만 충전을 해봤는데 좀 방전을 한번 또 시켜봤는데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이 여기 첫번째 셀에서 조금씩 계속 어... 오차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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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던게 많이 생겨서 요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터리는 교체 안하고 한 개의 셀만 충전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몇 볼트인지 한번 볼게요 네 대략적으로 한 15V에서 16V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찍었을 때 네 이제 BMS 락도 풀렸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다시 충전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사용 시간도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충전 드릴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소기 충전용 청소기 블루투스 스피커 전부 다 배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게 달려 있는 BMS가 똑똑하게 하지 않으면은 배터리 하나가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은 요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BMS 한번 볼게요 네 배터리 내부에 요렇게 생긴 BMS가 있습니다 자 BMS가 자꾸 제가 BMS BMS 하는데 BMS가 뭐냐면은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 해가지고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냐 음 과충전 되는 걸 막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방전 되는 걸 막아 줘야 됩니다 특히 과충전이 되면은 얼마전에 배터리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시피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지고요 이 BMS가 똑똑해야 얘들을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방전을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 배터리 수명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 이 배터리 BMS 같은 경우에는 최소 2.7V가 되면은 락으로 잠가 버립니다 더 이상 충전도 안되게끔 방전도 안되게끔 혹시 위험하니까 그래서 락을 잠갔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배터리 셀이 정상적 범주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락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락이 안 풀릴 경우에는 배터리 B뿌리랑 그 다음에 파워 P뿌리랑 쇼트를 잠깐 시켜주면은 배터리 락이 풀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 두 군데를 테스트기로 재면은 16.8V가 만충전일 때는 나와야 되고요 자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4.2V입니다 만충전일 때 근데 4.2V는 까지 실제로 거의 찍기가 힘듭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4V 정도면은 만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46V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이 배터리 하나하나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마이너스 전극이랑 B 마이너스 배터리 플러스 전극이랑 B1이 다시 여기 연결돼서 3.7V에서 4.2V 사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배터리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쓰고 이 부분에 플러스를 연결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3.7V에서 4.2V가 나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세 번째 배터리 네 번째 배터리도 각각 전압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찍었을 때 11V에서 12.6V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요거 세 개 합이 요정도 된다라는 것을 여기 체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칩이 그런 것들을 볼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잠굴 건지 말 건지 그것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BMS들이 단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있는 이 배터리가 여기서 16V를 딱 물려주면서 충전을 하면은 이상하게 요쪽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배터리 셀들이 충전이 좀 덜 됩니다 이상하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새꺼 때는 4.2, 4.2, 4.2, 4.2 충전 잘 되겠죠 조금 쓰다보면은 얘는 4V 4.2, 4.2, 4.2, 4.2 더 쓰다보면은 3.8V 4.0, 4.0, 4.0 더 쓰다보면은 3.2V 4.0, 4.0, 4.0, 4.0 이렇게 되면은 전압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만 조금만 충전하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조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수명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킥보드도 그렇고 뭐 어떤 어떤 배터리 들어가는 것들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사용 시간이 짧아졌다고 그러면은 이 배터리 전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한 개의 배터리가 진짜 망가졌던지 아니면은 계속 쓰면서 오차가 발생하면서 한 개의 배터리가 충전이 덜 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배터리만 찾아서 충전을 제대로 시켜주고 제대로 방전이 되는지 확인하면은 다시 배터리를 전체 안 갈고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이 나가는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진짜 망가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 셀만 새 걸로 교체를 하면은 이 전체 시스템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BMS가 망가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과충전 된다든가 과방전 된다든가 그러면서 전체 배터리가 아예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배터리는 쓰시면 안 됩니다 불나는 배터리입니다 폭발하거나 항상 이게 이런 기계 속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몇 볼트로 충전되고 있는지 지금 총 전함에 몇 볼트인지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합니다 근데 한번씩 꺼내 가지고 이 배터리들의 셀을 한번씩 체크를 해 주시면은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충전기로 해서 일일이 여기 포인트 포인트마다 이렇게 선을 다 연결해서 밸런스 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꽂아 가지고 한번씩 충전을 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명 또한 늘어납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는 걸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인산철 배터리 뭐 이온 배터리 그 다음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런 것들도 선택해서 충전이 가능하니까 이런 또 충전기도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하거나 한번 배워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배터리 얘기하다가 좀 엉뚱한 데는 좀 빠졌는데 이 배터리는 항상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터지거나 불 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밸런스 충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넣고 조립을 해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스피커가 더 고급 스피커였다면 아마 이 배터리들이 밸런스 케이블들이 나와서 밸런스 충전을 한다든가 올려서 얘네들은 줬으니까 줄어드니까 4.0 이것도 4.0 4.0 여기도 올라왔으니까 4.0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액티브 밸런스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카에도 이런 액티브 밸런스들이 보통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 안에는 근데 지금 이런 간단한 이런 장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안 달려 있으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 길었고요 한번 조립을 해서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비파 코펜하겐 스피커는 굉장히 비싼 스피커입니다 비싼 스피커인데 배터리는 LG 배터리 18650, 1800mAh가 4개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싼 스피커 대비 배터리는 그렇게 좋은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파워부 220V 전기가 들어와서 이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있는 파워부고요 이쪽은 앰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스피커를 보면은 우퍼가 양쪽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작은 스피커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습니다 뒷면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소리가 좋은 것 같은데 자 한번 이 배터리 전압이 너무 틀려져서 BMS 락이 걸려가지고 이제 락이 정상적으로 충전했으니까 이제 락은 풀렸으니까 한번 여기 꽂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립하는 영상은 따로 찍지 않겠습니다 조립하고 나서 한번 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이 피해 에이 피해 에이 어이 에이 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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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제 조립이 다 됐구요.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이 이겁니다. 불이 들어왔구요. 블루투스 연결하려고 깜빡깜빡거립니다. 멈추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작권 때문에 더 길게는 들을 수 없구요. 이 스피커 음질 끝내줍니다. 한번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새 거는 너무 비싸고 중고로도 한번씩 나오니까 한번 중고로 구입해서 들어보시구요.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전원부터 누르면 빨간색으로 돼서 충전을 이용한다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전을 해서 이제 제대로 쓰면 될 것 같구요. 혹시나 누가 중고 장터에서 이거 배터리 문제로 누가 싸게 팔면은 빨리 사십시오. 좋은 겁니다. 저처럼 뚜껑 열어 가지고 배터리 셀 밸런스 충전을 하던가 아니면은 배터리 4개 통째로 교환해도 얼마 안합니다. 그거를 굳이 뭐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를 해도 되지만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요런게 싸게 나오면은 구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제 영상이 한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